안녕하세요 여러분 창작이에요 다들 잘 주무셨나요? 지금 시간은 아침 9시 6분인데요 제가 어제 편집하다가 늦게 자는 바람에 지금 일어났지 뭐예요 요즘 낮밤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런지 얼굴이 유난히 퀭해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마스크팩이라도 해야 하나 싶지만 지금 그럴 여유가 없어요 오늘 나눔이랑 만나기로 했는데 준비가 좀 늦어질 것 같거든요 창작이 너 또 지각이야? 최대한 빨리 준비해볼게요 나눔이 화나면 무섭거든요 음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그럼 이제 나가볼게요 이상하게 꼭 우산을 안 챙긴 날만 비가 오더라고요 생각보다 빗줄기가 굵어서 당황하긴 했지만 그래도 좋아요 저 비 오는 날 카페 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창작이 너 빨리 안 와 너 기다리는 사람 비 다 맞고 있잖아 저기 제 친구 나눔이가 보이네요 오늘은 제 친구 나눔이랑 카페에 갈 거예요 내가 빨리 오라고 했지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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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찍히고 있나? 드디어 제 친구 나눔이를 만나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나눔아, 너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오늘도 브이로그 찍는 거야? 응. 요즘 구독자 수도 많이 늘어나서 할 맛 나. 지금 카페에서 찍는 영상은 못 쓰겠다.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지금 매장 안에 노래 나오고 있잖아. 내 영상에 이 음악이 들어가면 저작권 문제에 걸리는 거 아니야? 창작이 너 아직 모르는구나? 브이로그 촬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라면 저작물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부수적? 포함? 그게 다 무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처럼 브이로그 촬영을 하다가 의도치 않게 음악이 살짝 들리는 거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 오, 정말? 그럼 내 마음대로? 하트한! 저작 제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쳐서는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면서 브이로그를 찍어야겠지? 응, 응! 당연하지! 혹시 영상을 제작하면서 다른 사람의 음악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다면 음악 저작물의 이용 허락과 해당 권리를 맡아 운영하는 신탁 관리단체들도 있으니까 음악에 대한 복제, 전송, 이용 가능 여부는 미리 미리 체크하자! 알겠어! 창작이의 브이로그 끝! 안녕! 안녕!